자 씨앤블루는 데뷔 후 꾸준한 앨범을 발매하고 멤버 전원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등 실력과 인기를 인정받은 밴드입니다. 자 2015년은 솔로의 공을 발표하면서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씨앤블루와 종현 씨의 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두 팀 축하드리고요. 네 씨앤블루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 올해 씨앤블루가 6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또 받게 돼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는 저희 보이스 팬분들과 FNC 가족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매번 매년마다 골든디스크 이렇게 큰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끔 불러주셔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종현 씨도 한 말씀 정신 씨도 같이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들어가시나요?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